긴급뉴스! 코리아 일본 탑텐쇼 17회, 태진 손과 진원이 아이러브드 유버트로 무대를 압도하다. 일본 아티스트들,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최근 방송된 코리아 일본 탑텐쇼 17회에서는 손태진과 진원이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추석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공연으로 두 사람은 감동적인 하모니로 관객과 일본 아티스트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과 감정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이번 공연에서 아이러브드 유버트라는 곡을 선보이며 완벽한 듀엣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곡의 감정선에 맞춰 서로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엮어내며 관객들뿐만 아니라 무대를 지켜보던 일본 아티스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무대를 압도하며 감정을 전하는 데 있어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코리아 일본 탑텐쇼는 추석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공연으로 손태진과 진원은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형제애를 한껏 발휘했습니다. 공연 전 두 사람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최상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듀엣 무대는 서로의 음색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곡의 감정선이 점점 고조되면서 무대 위에는 긴장감과 감동이 동시에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하모니는 감정의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손태진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진원의 부드러운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하나의 목소리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연은 곡의 슬픔과 애틋함을 그대로 전달하며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공연장을 가득 채운 박수갈채는 그들의 뛰어난 무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의 음악적 표현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일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아티스트들은 손태진과 진원의 무대를 감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들의 무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대 뒤에서 손태진과 진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음악의 힘은 다시 한번 팬들과 아티스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의 무대는 단순한 가수들의 공연을 넘어서 깊은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두 형제가 함께 만들어낼 또 다른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깊은 우정과 형제애를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손태진과 진원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형제애는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은 인터뷰에서 진원과 함께 무대에 설 때마다 특별한 에너지를 느낀다며 오랜만에 듀엣으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진원과 함께하는 무대를 자주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손태진과 진원의 듀엣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정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I loved you 버튼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가 돋보이며 두 사람의 풍부한 감정표현은 곡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곡은 손태진과 진원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감동적인 하모니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깊이를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음악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관객들은 이들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음악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의 무대는 그들의 개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음악적 조화를 극대화하며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그야말로 음악의 감동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손태진과 진원의 뛰어난 협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무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무대는 관객들 뿐만 아니라 일본 아티스트들까지 사로잡으며 음악의 힘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의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와 공연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예술의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일본 아티스트들은 이들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그야말로 음악의 힘과 감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순간들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두 아티스트 간의 깊은 음악적 교감과 감동을 전달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협업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두 사람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팬들이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손태진과 진원 외에도 여러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교감을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소통과 교류는 공연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음악의 힘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 사이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과 진원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선보일지 그들의 다음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낼 또 다른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며 이들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류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손태진과 진원의 이번 공연은 그들의 음악적 실력과 깊은 우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돋보인 무대였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과 감동을 부르는 건데요